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가족 한 사람이 무좀에 걸렸을 경우 가족 전체가 무좀이 옮을 수 있다는 사실 한 번 걸리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지긋지긋한 피부질환 무좀 무좀균을 박멸하기 위한 생활수칙 지금부터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피눗칠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좋고 발을 깨끗이 씻은 후 충분히 잘 말려주고 파우더나 땀띠분을 발라주면 더욱 좋습니다 땀을 잘 흡수하는 면 양말을 신 때 땀에 젖은 양말은 빨리 바꿔 신는 것이 좋고 신발은 간혹적 평균이 잘 되는 곳에 벗어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습진약을 무좀에 있는 뒤에 바를 경우 오히려 다른 물미 형태로 변형되어 의사의 진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습진과 무좀 절대 깔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민간요법은 주의하시고 약과 위용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끈질긴 무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위험한 민간요법 대신 전문의를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박은영 아나운서 은지연 씨가 쉬게 됐습니다 저희를 떠나시게 됐어요 굉장히 오래 했는데 멤버 문제를 잘 못 맞춰요 그래도 오드 가는 게 너무 많고 또 우리 종국이 형님이 넘버원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끔 길거리 지나다 보면 제가 그 김태희의 인기 못지않은 죄송합니다 그런 반응 전부 먼저 없어요 아니 저 초등학생들이 그랬어요 자 은지연님 안전만랩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아 만렙 찍었네요 먹물 58리터 뺨 맞기 696회 56권의 탈락 의자와 맞서 싸우며 보여주신 안전정보로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에 크게 기여하신 바 감사패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무병장수 안전 100세를 기원합니다 넘버원 재학진 1동입니다 아 이렇게 감성 때마다 멘트를 달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요? 성의가 있어요 성의 있는 감사패네요 야 너무 특별엠씨가 주는 것 말이에요 예 특별엠씨가 전국 초등학생들의 안전 귀감이 된 박은영 아나운서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이 감사패를 전합니다 네 제가 떠나면서 마지막 시청자 안전 퀴즈 내드릴게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이것을 구입해서 무좀을 치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것의 원액은 99%가 산성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용액은 무엇일까요? 높디 높이 높은 산 1번 빙초산 놀러갈래? 어디요? 2번 뒷동산 아이고 나온다 아우 어 뭐야? 어 이제 나왔어 3번 출산 아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위기탈출 넘버원 홈페이지 아시오저키즈 코너로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자 중 매주 세 분 추첨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주킴이 위기탈출 넘버원 재미없으면 보자 지금 모니터 안 봤는데 재미없으면 보자 하나다 하나다 걔네한테 지고 싶지 않은데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는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교육 아웃소싱 글로벌 리더 맨파워 코리아 서울우유 아침에 주스 초중등 영어 전문 YBM 잉글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쁨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어둠، March잎은